3라운드 미션곡 청원 음악 주세요! 3라운드 미션곡 다운님의 가슴을 믿을게요 그대에게는 반한 것 같아만 은안했지만 넌 뭉퍼보여요 그대에게는 반한 것 같아만 남 뒤에라도 후회하지 않을게요 3라운드 2키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 중에 가장 이소라 씨 같지 않은 분의 번호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연예인 판정단 여러분들 투표해 주시고요. 온라인 국민 판정단 여러분들도 지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같지 않은 분의 번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3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셋! 둘! 하나! 아직 모르겠어요. 그만! 이제 모든 투표는 끝났습니다. 과연 이소라 씨는 몇 번 있을까요? 모든 방문을 공개합니다. 가자! 1번 더! 1번 했어, 3번. 1번. 1번. 대박! 2번이야.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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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2번. 3번. 2번. 2번. 그대에게 나 바란 것 같단 말 그대에게 나 바란 것 같단 말 그대에게 나 바란 것 같단 말 언제라도 후회하진 않을게요 말할 거예요 이제 우린 그러네요 그런 늦은 저녁에 여지면 아쉬워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대에게 나 바란 것 같단 말 말했지만 넌 무너져 보여요 그대에게 나 바란 것 같단 말 언제라도 후회하지 않을게요 그대에게 나 바란 것 같단 말 그대에게 나 바란 것 같단 말